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철원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아침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화상으로 주제한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했습니다. 신년인사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 한 50여 명 초대해서 인사 나누는 그런 자리인 거죠?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통합을 강조한 것을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한창 불붙은 가운데 신년인사 말에서 통합을 키워드로 꺼내든 거는 앞으로 사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사면론을 띄운 가운데 전국의 파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면론 논의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면서 추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통합,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한 거고 통합을 강조하지 않는 대통령은 사실 없죠.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인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 통합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보통 신년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게 신년 메시지를 냅니다. 페이스북에 다 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신년 인사회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인데 이미 첫 번째 페이스북에 신년사에서 상당히 통합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관성이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 그러면 올해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보고 있는 거는 국민의 일상회복 그리고 통합 이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면론이 나오니까 그걸 해가지고 사면론과 관련해서 통합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띄운 사면론을 통합으로 화답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일관성 있게 지금 올해 초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건 청와대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을 그은 상황은 지금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이거를 꺼낸 거 자체가 이낙연 대표고 이낙연 대표가 건의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건의를 안 했어야지.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내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웃긴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사전 교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오늘 2부에 박형준 교수.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1위 달리고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죠. 박형준 후보가 나오는데 이분한테도 이 사면론회관에서 어떤 생각이신가 질문을 좀 할 생각이에요. 결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대통령이 이걸 아무리 고유 권한이라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권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면에 반대를 할 거고 이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지지층의 얘기를 좀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거고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당시에 5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원칙을 내세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스스로 뒤집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굉장히 큰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이라는 게 뭘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면 잘못했다 사과를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고초를 겪었다는 그 프레임 자체를 깨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사과와 반성을 해야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나마 형성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것으로 사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사과와 반성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한다는 건 지금까지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거 그 프레임을 스스로 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사과와 반성을 하겠는가 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14일에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 이거를 하나를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를 선거 전에 할 수 있느냐 총선 전에 만약에 사면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면 선거용이냐 아니냐 오히려 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사실상 안 된다고 보고 유력하게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3.1절 광복절 광복절이 특히 많고 연초에 있거든요. 최소한 광복절이나 연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만약에 사면 되더라도 그런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그 통합이라는 메시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아침에 나오고 있는 거 짚어봤고요.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정부가 오늘부터 헬스클럽과 필라테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네. 거용하되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고 이용 대상도 아동과 청소년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수업만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줄넘기 교실, 축구 교실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보겠지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장 등 현재 정부 방침에 불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은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헬스장에 대체 아동이나 청소년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면서 체감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발이 워낙 크니까 정부가 보다 세심한 정책을 내놓은 건데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군요. 일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생활고나 이걸 뚫어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영업자들은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어린이만 허용합니다라고 한 건 형평성 때문일 거예요. 태권도장을 허용할 때 그때 이유가 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허용합니다였거든요. 헬스장이 반발하면 그럼 헬스장도 돌봄기능 수행하는 걸로는 허용합니다. 이걸 아마 맞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헬스장 입장에서는 아니 헬스장에 아이들이 얼마나 온다고요. 이거 결국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 형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방역수칙 지키고 마스크 쓰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오히려 마스크 벗는 일이 더 없다. 다른 것보다. 식당은 마스크 벗지만 헬스에서는 오히려 다 마스크 끼고 다 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거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 헬스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반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방역당국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지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영업 전면 금지 조치를 했다가 일부를 허용을 해서 사실상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번복을 한 건데 이게 또다시 형평성 문제로 귀결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할 때 최대한 처음부터 세밀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발에 반발을 부르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정책을 했을 때 처음부터 세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사실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 풀어줍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다 묶읍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세심하게 잘 최대한 해 주십시오라는 말밖에 못하는 이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양쪽이 다 또 이해도 되고요. 일단 17일까지가 지금 이 조치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17일 이후에는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은. 중요한 건 확진자 수가 빨리 꺾이는 거거든요. 이 며칠 사이에 좀 괜찮았어요. 그나마 이 기조를 유지를 해서 빨리 2.5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인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간 어렵게 좀 들리는데. 다시 정리해보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경선 치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난 안 나가겠다. 네. 안 나가겠다. 그런데 안 들어오면 나가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당이나 입당을 안철수 대표가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오 전 시장 본인이 굳이 나서지는 않겠다. 다만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건부 출사표네요. 네.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 안철수 대표의 거취에 자신의 거취를 내건 이상한 조건부 출사표가 돼버려서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안 대표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건부 출마 선언 참 이례적인데 김준일 기자 어떻게 보세요?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보궐선거의 사태를 만든 주역이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으로 투표하면서. 투표하면서 부결되면서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본인이 그런 사태를 만들었으니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미 재선 시장입니다. 3선을 도전한 명분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원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이 뭐냐. 성공 후사, 선당 후사. 당이 지금 유력한 후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혼자 나오면 예를 들면 야권에 국민의힘이라는 이 큰 정당이 후보도 못 내는 거 아니냐. 내가 나서겠다라는 걸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명분을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도 패배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정교의 은퇴 과기예요. 그렇죠. 대선 주자로 나서려던 사람이 시장으로 도전했는데 그것도 몇 번째 도전이에요. 도전했는데 떨어졌다 하면 사실상 끝이죠. 2016년 종로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광진에서 떨어지고 진짜 의원 떨어진 것도 있네요. 의원 떨어진 거 두 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면 사실상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을 또 맞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나는 정계 은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당을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삼은 것이다. 그렇죠. 그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둘 다 나가느냐 한 사람이 나가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회동을 했는데 이건 잘 안 됐다면서요. 네. 먼저 오세훈 시장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출마 선언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해가지고 누가 단일화를 하자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안철수하고 1대1로 사실상 맞붙자라는 건데 이미 안 됐다라는 거는 나경원 의원도 출마 의사가 있는 거고. 포니도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 지금 우리의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없으니까 라는 걸 명분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명분을 먼저 챙겼다라고 지금 이 선언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오세훈 시장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다 나오겠죠. 다 나올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안철수 김종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3지대 중도 통합 경선은 없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상태고. 어제 안철수 김종인 두 분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고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알려진 건데. 한 20분 만났다. 어제 아니고 그제 만났어요. 6일에 만난 게 어제 알려진 거예요. 맨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입당은 지금 없다라는 거에서 팽팽한 신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든 최악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최후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고 그냥 깨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전에 사례를 보면 2단계 3단계로 가면 단일화 안 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으로 원샷으로 그래서 원샷 경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2단계 3단계 나가면 룰 조정하다가 이게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박출원 기자는 어떻게 봐요? 지금으로서는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입장 차가 너무 팽팽하고 그게 좁혀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양쪽이 다 너무 절박해서. 안 대표가 입당이나 합당을 선택을 해서 단일화 이 과정이 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서울시장에는 안 나오지만. 아니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입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1등을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이 지지율이 무너지면 그때는 입당 가능성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과연 입당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보고 오늘 2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도 이 문제 당내 문제니까요. 그쪽 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